최신 인기가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막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16년에 데뷔해서 올해 데뷔 7년차를 맞이한 우주소녀입니다 컴백 때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걸그룹 경연대회 퀸덤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승 후 썸머송 라스트 시퀀스로 돌아온 썸머퀸 우주소녀는 못 막지? 오늘은요 안녕 고유림? 펜싱천재 고유림에서 본업천재로 돌아온 보나 사랑드리 은서, 사이다, 보컬, 연정까지 세 분과 함께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탈보입니다 갓쪼!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제 느낌필 느낌있는남자 최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주소녀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우주, 라이크!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주소녀 세 분 모셨는데 보나씨부터 개인인사 사랑스럽게 카메라보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고유림 아니고 보나로 돌아온 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둥이 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러브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정입니다 이렇게 연자매 세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연자매 정말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고싶었어요 연자매 오늘 세 분의 케미 어떻게 보십니까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5점 갈게요 15점! 기량! 넘치는 자신감! 은서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점 만점에 솔직히? 막내가 15점이라니까 15점으로 하죠 아 15점으로 보나씨 조금 더 16점 가겠습니다 아 16점 가겠습니다 케미지수 오늘 높아요 기대해주시고요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우주소녀가 주인공입니다 라스트 시퀀스 썸머송으로 컴백 축하드리고요 추억의 썸머송과 요즘 썸머송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여름하면 딱 떠오르는 예전 노래와 요즘 노래 이거 재밌을 거예요 자 크로스 차트로 이어갑니다 먼저 추억의 썸머송부터 시작해볼게요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 물들인 머리 널 따라 내 머리도 너랑 뿌리지 야야야! 호통왕자 개그맨 박명수의 메가 히트곡이죠 쪼쪼 댄스가 저절로 나오는 박명수 선배님의 바다의 왕자가 추억의 썸머송 7위 차지했습니다 박명수 바다의 왕자 흐르고 있습니다 박명수씨의 본업은 뭐 개그맨이지만 가수로서도 뮤지션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이번에 보나씨가 배우 김지연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된 드라마죠 25,21 너무 축하드리고 멤버들 반응 어땠어요? 우리 보나씨 연기하는 거 보고 우리 키스신이랑 이런 거 봤죠? 네 봤죠 우리 멤버들 반응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5,21에서 언니가 박력있는 대사들을 할 때마다 놀랐어요 여기서 좀 말하면 팬분들이 상처받을 것 같긴 한데 왜요? 왜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뭐뭐나 하지 굉장히 언니의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대사였었거든요 그래 맞죠 사실 많은 분들이 펜싱을 기억을 하시는데 대사도 임팩트 있는 대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멤버들이 좀 인지하고 있는 대사는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아까 그 단어를 언급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연정씨는 어땠어요? 우리 보나언니 연기하는 거 저는 언니가 펜싱 헬멧인가요 그게? 뭐라 그러죠? 가면 가면 쓰는 거 마스크 투 마스크래요 그거를 이렇게 휙 벗고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신이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국가대표 선수 같고 땅방울 옆에 몇 방울 떨어지고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액션도 있었고 멜로도 있었고 보나씨가 진짜 열일 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펜싱이 정말 고강도의 운동이다 보니까 처음에 배울 때가 좀 힘들었던 거 같아요 맨 처음부터 네 재밌긴 했는데 운동을 꾸준히 해오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선수분들이 굉장히 대단하시다고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보나씨가 몸을 쓰던 사람이니까 그 정도 한 거죠 맞아요 만약에 몸 쓰는 걸 안 해본 사람이면은 아마 골병 났어요 골병도 들고 3개월이 아니라 1년 걸렸지 1년 그래도 뭐 춤추고 우리 했던 보나씨여가지고 정말 너무 멋진 모습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서씨도 뭐 징크스 달고나 뭐 연기를 또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멤버들 반응 어떻습니까? 은서씨 연기하고 나서 저는 아직 그래도 웹드라마나 단막극 위주로 하다보니까 대사가 조금 많이 성장스토리가 있는 대사들이 많았어가지고 멤버들이 살짝 놀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재밌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놀렸다는 걸 모니터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정씨가 뮤지컬 배우로 리지를 성공적으로 맞췄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사실 첫 뮤지컬은 걱정도 많고 떨리기도 하고 뭐 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맞췄으니까 이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그래도 리지가 끝난 지 한 달이 좀 됐거든요 떠나보내기 힘들어서 조금 한동안은 공허하고 네 공허하고 좀 마음 한구석에 있었는데 그래도 한 달이 지나서 그런지 지금은 너무 좋은 추억이 됐고 그걸로 진짜 배운 게 많아서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가 됐어요 저한테는 벌써 뭐 차기차기 결정이 됐습니다 대단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사랑의 불시착 너무 유명한 작품인데 아니 거기서 이제 북한 사투리 연습을 따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도 라디오 오기 전에 전체 대본리를 하고 왔는데 진짜 실제로 북한 그 선생님 계시죠 사투리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랑 이렇게 맞춰보는데 너무 신기하고 어렵고 제가 언제 북한 사투리를 해보겠어요 그렇죠 살면서 네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지금 연습하고 바로 왔으니까 혹시 기억나는 대사나 이런 거 있어요? 리정혁 동무 리정혁 동무 약혼녀 되는 사람입니다 오 아 이런 거 이런 거 확 달라 근데 이게 그 북한에도 네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사투리라 그렇죠 젊은 젊고 약간 부젓집 사투리가 또 달라 다르 있어서 아주머니들이 쓰는 사투리는 부산 사투리랑 되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 뭐 이런거에요. 아주마이. 아주마이. 하이프 되는 사람이 뭐 이런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런거고. 근데 이제 다니가 하는 사투리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약간 북한의 표준어 같은 느낌이어서. 또 제가 생각한거랑 너무 다르더라구요. 우리 연정씨는 사실 아주머니 사투리 하면 진짜 잘해요. 찰떡이에요 찰떡. 아주머니 사투리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오버린 뮤지컬 역할에 따라서 아쉽네. 저는 솔직히 아주머니 사투리가 더 편해요. 진짜 나중에 언제 한번 영상 뭐 기회가 되면은. 뮤지컬 준비 다 된 다음에 그 아주머니 버전으로 한번 좀. 너무 재밌게. 완전 있게 올려주세요. 그럴까봐요. 너무 잘하지. 감사합니다.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썸머썽 7위 공개합니다. 워터파크에 온 듯한 이 기분. 청량감 1,206% 장착한 더보이즈의 스릴라이드가 요즘 썸머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스릴라이드 흐르고 있습니다. 더보이즈가 현재 월드투어 중입니다. 우주소녀는 지난 6월에 단독 콘서트 원더랜드를 했잖아요. 모든 무대가 다 행복했겠지만 찐으로. 나 이게 너무 행복했다. 뭐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일단 콘서트를 저희가 진짜 좋아해요. 모든 가수분들이 그러겠지만. 뭔가 저희만 좋아해주시는 저희 팬분들 앞에서 응원봉 들고 응원소리 듣고 함성소리 듣고 춤추는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짜릿함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다시 한번 느껴서 너무 좋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콘서트. 퀸덤 투 생방. 이번 앨범 이걸 다 동시에 준비하신 거예요? 맞아요. 미쳤다.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해주시는 안무선생님부터 회사분들까지. 이번에 진짜 약간. 난리 났네요. 네. 정말 내일이 마지막이다 싶을 정도로. 되게 힘든 스케줄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컴백까지 무사히 하게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마지막 컴백쇼까지 진짜 너무너무 멋진 무대였습니다. 아니요. 응선씨가 저한테 CD를 먼저 줬는데. 저희 컴백은 오랜만에 했는데. 진짜 장난 아니게 준비했으니까. 더 관심있게 지켜봐도 돼. 이렇게 써줬거든요. 장난 아니게 준비해. 어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은 일정이 빠듯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공연을 뭔가 많이 준비했잖아요. 여러 가지의 무대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안무도 조금 많이 헷갈리긴 했어요. 막 섞여서. 어떻게 해. 그래서 정말.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앨범을 정말 장난 아니게 준비해가지고.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7년 차. 7년 차 정도 되니까. 이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었죠. 진짜. 정말. 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또 이제 8월에 LA 가잖아요. 캣고원하고. 예. 해외 갈 생각하니까. 어때 설레요? 우선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해외분들을 많이 못 만나 뵀는데. 몇 년을 못 봤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번 기회로 우선 뵐 것 같아서 너무나도 설레요. 네. 아 근데 우정 실제로 보면 또 해외에서 보면 눈물 나죠. 그리고 일단 해외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가니까. 멤버들이 그냥 비행기를 탄다는 것 자체에도 되게 지금 설레요 하고 있는 상태라. 네. 기대되죠. LA에서 인증샷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갈비 한 번 먹어주세요. 네. 갈비요? 아 재밌어. 자 계속해서 추억의 산맛성 6위 공개합니다. 제목부터 썸머송이다 하는 노래죠. 가요계 악동 DJ DOC의 여름이야기가 추억의 썸머송 6위 차지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녀 내겐 너무 행운이었어. 여름이야기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썸머송 6위 공개합니다. 얼음이란 얼음은 다 깨부셔버릴 것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퍼포먼스 장인 잇지의 아이시가 요즘 썸머송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지 유진씨가 댄스 유닛으로 선보인 안무 영상 조회수가 2천만 뷰. 장난 아니죠. 200만뷰 아니고 2천만 뷰. 정말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에도 유닛이 있잖아요. 조꼬미가 있고 더 블랙이 있고. 우리 연정씨는 유닛에 들어가려면 어디가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더블랙 와야죠. 키로 따지면 저는 조꼬미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블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나이로는? 나이로는 조꼬미인데 거기에도 언니라인이 한 분 계세요? 수빈언니라고. 수빈언니. 멤버 전체 중에서 언니라인인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더블랙으로. 오늘 더블랙 멤버가 여기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있지의 메인보컬 리아씨가 정말 많은 팝송을 커버해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우주소녀의 메인보컬 연정씨도 커버한 곡들이 워낙 많잖아요. 혹시 요즘 연습하고 있는 곡이나 한 두 소절 정도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일단 활동곡밖에. 그렇죠. 활동곡을 제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이번에 새 신곡 살짝 불러도 될까요? 네네네 좋아요. 셀 수쟁이. 홈보도 할 겸. 그렇죠. 이게 메인보컬의 힘입니다. 부탁드려요. 5, 6, 7, 8. 날 영원히, 날 영원히, 날 영원히. 눈부신 이 순간. 넌 나의 last sequence, last sequence야.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도 한 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연정씨. 이왕 마이크 내린 김에 카메라 보시고. 그러면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5, 6, 7.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딴청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와. 너무 잘한다. 와 진짜. 땀 척 안 키울게요. 아 진짜. 노래가 더 늘지 않았어요? 아니 올 때마다 늘어요? 네. 올 때마다. 진짜 역시. 부끄럽네요. 매보의 힘입니다. 매보의 힘 여러분. 연정 검색해서 많은 곡들 좀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5위. 공개합니다. 여섯 명의 형님들이 뭉치면 못 해낼 게 없습니다. 최장수 아이돌 신화의 으쌰으쌰가 추억의 썸머송 5위에 차지했어요. 신화가 자체 예능 신화 방송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멤버 개개인의 예능감을 발휘했는데요. 우주소녀도 전체로 나가고 싶은 혹은 개인적으로 탐내는 예능 있으면 어필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체로는 저희가 부사장님께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저희 전참시 나가보고 싶다고. 근데 말해도 되나요 여기서? 그럼요. 전참시. 예전에는 다른 멤버들도 나와서 아는 형님을 많이 탐냈거든요. 근데 이제 전참시를 이야기한 이유는? 왜냐면 저희가 비방용이라고 하죠. 저희가 카메라가 안 돌 때 되게 재밌는 그룹이라서 스튜디오 녹화도 좋겠지만 되게 리얼리티, 관찰 리얼리티 같은 걸 하면 저희의 매력이 조금 더 돋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꼽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전에 나연 씨도 했고 에스파도 숙소가 공개되고 했거든요 전참시에서 어떻게 숙소 공개되도 괜찮아요? 아 근데 숙소보다는 연습실에서의 모습이 더 재미있지 않아요. 아 그래도 걸그룹인데 지켜주세요. 아니 숙소가 너무 여기 정리가 안 되겠지. 바로 정리할게요. 연습실. 연습실이 가시죠. 아 연습실. 네. 혹시 은서 씨 저는 개인적으로 은서 씨가 예능을 하면 좋겠는데 아 나 이 프로그램에서 연락 좀 오면 좋겠다. 어 일단 SBS 예능 다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상관없이 제가 미운 오리도 나갈 수 있고 미운 오리? 네. 동사님 홈도 나갈 수 있고 저도 미운 오리긴 하거든요. 저 엄마 아빠한테는. 그래서 연락 한번 주시면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은서 씨 앞으로 연락 좀 많이 주세요. 아침 방송 쪽도 좋아하시잖아요. 아 완전 좋아하죠. 좋은 아침도 나갈 수 있고 네. 연락 주세요. 아니 우리 은서 씨는 안 되는 예능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예능이든 우리 은서 씨 앞으로 연락 꼭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썸머송 5위 공개합니다. 누군가 미소년의 청량함이 무엇인지 묻거든 고개를 들어 아스트로를 보게 하라. 청량 트롯 아스트로의 숨가빠가 요즘 썸머송 5위 차지했어요. 아스트로 순가빠 흐르고 있습니다. 아스트로에는 문빈 산하 유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 우리 우주소녀 앨범 수록곡에 제가 듀엣곡 있잖아요. 연정 다원이 함께 한 듀엣곡. 그거 진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다원 씨가 조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 곡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고 근데 처음에 그 곡 딱 들었을 때 연정 씨 녹음하고 할 때 이 곡인데 어땠어요 느낌이? 일단 언니가 되게 이 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강해지고 아픔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지자 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곡을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우주소녀 노래 중에서 약간 이런 메세지를 담고 있는 곡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우리 앨범에 너무 실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이게 스트롱거라는 곡인데 이게 자칫하면 조금 지루해질 수 있는 약간 음악인데 우주소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근데 정말 최고의 보컬 두 분이 정말 연정 다원이 이걸 너무 정말 멋스럽게 살려냈잖아요. 컴백쇼에서 이걸 화이트 드레스 입고 그거 하는데 진짜 우리 매보 연정씨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서 내가 더 몰입해서 그러니까 다원씨가 몰입해서 내가 더 부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 컴백쇼에서 라이브할 때 연정씨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일단 그 컴백쇼에서 먼저 공개하기 전에 저희가 단독 콘서트에서 6월에 6월달에 음원으로 발매되기 전에 선공개 프레젠트 느낌처럼 콘서트에서 선공개를 했는데 그때부터 되게 너무 우정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오히려 음원으로 먼저 들었으면 약간 정말 심심했을 수도 있었을 연출인데 저희가 선공개를 먼저 하고 음원으로 들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컴백쇼에서도 따라 불러주시고 이미 들은 곡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불렀어요. 라이브는 너무 어려운데 이 곡이 어떻게 괜찮았어요? 또 희열이 있습니까? 희열도 있고 그리고 다원언니랑 저랑 음색이 비슷하진 않아요.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부르는데 시너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수록곡 좀 힘들고 지친 분들께 에너지를 들을 수 있는 곡이고 다원씨가 곡작업을 정말 잘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연정씨가 너무 잘 불러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좀 챙겨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Top10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급밴 유재필씨 함께 하고 있고요. 우주소녀 보나 은서 연정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너튜브 검색창에 우주소녀 러브게임 혹은 우주소녀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방송 끝난 후에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4위 공개합니다. 우와 여름이다. 팀명 자체만으로도 여름이었다. 고막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여름 명곡 부작. 쿨의 해변의 여인이 추억의 썸머송 4위 차지했어요. 해변의 여인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썸머송 4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 동물들의 나라 주토피아에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는 아이들의 덤디덤디가 요즘 썸머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덤디덤디 흐르고 있습니다. 미연씨가 진행하고 있는 음악방송에서 인터뷰할 때 은서씨 옆에 보나씨도 있었는데 미연씨하고 머리를 맞대며 이거 뭐 갑자기 이루어진 조합인가요? 리허설 때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맘에 들어 해주시더라고요. 작가님들이. 아 그냥 던진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되면 또 좋으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아 머리를 맞대고 옆에 보나씨 그때 느낌 어땠어요? 어 저는 갑자기 은서가 대단하다. 역시 친화력은 은서다. 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거기서 수빈씨 엔딩 딱 잡혔을 때 은서씨의 뒤에서 하트를 그거 못보셨죠? 네 저는 못 봤어요. 갑자기 그래서 누구 손가락이지 딱 봤는데 은서씨의 뒤에 있었으니까 아니 그것도 갑자기 던진거에요? 네 있는데 수빈언니가 굉장히 러블리 하잖아요. 근데 엔딩 너무 러블리한데 하트가 있으면 더 러블리 할 것 같아서 양쪽에 쌍하트 수빈언니 마스코트 하트 딱 해줬어요. 아이디어 뱅크네요. 수빈씨 만족해 합니까? 어 언니 모래된 것 같던데? 하하하하 본인 얼굴만 봤네. 본인 얼굴만 보니까. 아니 그 보나씨는 여러 번의 엔딩이 잡혔는데 아 네. 사실 뭐 엑시같은 경우에 브이도 해주고 또 우리 루다씨 뭐 손키스도 해주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버전들을 좀 해줬는데 아 네. 왜 보나씨는 이렇게 딱 얼굴 왜 다른거 안하고 계속 타이트하게 어땠어요? 가만히 있는게 제일 예쁜 것 같던데. 역시 얼굴 천재. 역시. 뭔가를 움직이면 머리떡이 깨지니까. 아 그래서 그냥 눈빛으로. 네. 가만히 있는거를. 얼굴로 승부 보겠다 이거죠. 나는 얼굴에 자신있다. 나는 얼굴이 단다. 아니 저도 윙크같은걸 하고싶은데 윙크를 좀 못해요. 그래서 약간 안예쁘게 윙크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예 안되세요? 아 두 눈 이렇게 감겨요. 아 근데 엔딩에 샷이 엄청 타이트해가지고 네네. 윙크가 잘 안되면 안하는게 나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걸 선호합니다. 얼굴이 하트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엔딩이 이제 걸릴텐데 그때마다 연정씨 아이디어 나중에 또 예 부탁드려요. 저는 예전에 한번 잡혔을 때 손바닥. 아 손바닥이 아니고 그 종이에다가 썼죠. 썼어요. 썼었어요. 저희가 그때 막방이어서 네. 막고파 이렇게 해서 썼는데 되게 팬분들이 재밌고 좋아해주셨어요. 그럼 이번에도 누군가가 막방에 걸리게 되면 우정하고 하트 하나 그려줘요. 진짜 그렇게 할까봐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아마도 sbs 인기가 왜 누군가가 걸리면 맞아요. 우정. 너무 좋아하겠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산만성 3위 공개합니다. 아싸 한여름밤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무 걱정없이 리듬에 몸을 맡기고 즐겨주세요. 영원한 디바 엄정화의 페스티벌이 추억의 썸머송 3위 차지했어요. 고맙습니다. 엄정화의 페스티벌이 추억의 썸머송 4위 엄정화의 페스티벌이 추억의 썸머송 6위 엄정화씨는 무대 의상이나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직접 다 서치해서 굉장히 유명해요. 예전에 유명한 헤드셋 이런 것도 엄정아 씨가 패션쇼 직접 가서 보고 그런 걸 다 연구해서 본인의 앨범에 넣는 거죠. 멋있습니다. 소품하면 우리 우주소녀잖아요. 이번에 퀸덤2에서도 정말 많은 소품들이 피었는데 모래식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깨진 걸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멤버들이. 저희가 퀸덤을 하면서 약간 키워드 하나가 생긴 게 위기를 기회로. 맞아. 그거를 좀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매 경연 때마다 그 무대에 약간 예시 했으면 좋겠는 컨셉을 저희가 다 한 명씩 다 찾아서 회사분들이랑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경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무대에 다 진심이었다. 그래서 모래식이가 그때는 되게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너무 아쉽고 속상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그걸로 되게 많이 이슈가 됐죠. 네, 이슈도 봤고 또 되게 다음 경연부터는 그런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약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인어공주로 변신한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변신이었는데 인어공주 돼보니까 어땠어요? 우선 매혹적이에요. 매혹적이다. 매혹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비한 존재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우주소녀 하면 신비로움이 좀 큰 키워드니까 저희랑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었던 건 뭐 있어요? 뭐가 진주도 많고 지금 진주 있으신데요? 언니가 있어요. 뭐가 많잖아요. 어땠어요? 제가 자켓 때 이렇게 이구지구 뭐라고 해야 되죠? 헤어 악세사리가 헤어 악세사리를 이렇게 머리에 쓰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했는데 멤버들이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무슨 태국의 코끼리 같다는 둔 그 멜론 껍질 같다는 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다영이가 배에 포장한 문제 있잖아요. 아 너무해. 이거 망사 망사. 그거를 쓰고서는 이렇게 패러디한 사진이 있거든요. 알아요. 다영씨. 아 이거 다영씨 진짜 아니 그래서 인어할 때 아무래도 그런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서 뭐가 뭐 반짝이도 들어가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의상 갈아입고 나면 바닥에 반짝이가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옷이 다 반짝거리는 소재니까 거기서 나온 반짝이들이 몸에서부터 바닥 막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스트 시퀀스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요즘 썸머송 3위 공개합니다. 네. 끝이 아니라 새롭고 가장 화려하고 그런 제 2막이 시작됨을 알리는 축제입니다. 우주소녀표 썸머송 라스트 시퀀스가 우주 썸머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우주소녀 라스트 시퀀스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좀 전에 했는데 뮤직비디오 썸네일에 우리 보나 얼굴이 이거 본인 예상했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 어려운데 그렇게 딱 메인의 뜨기가 놀랐어요? 네. 그래서 어? 괜찮나? 감사합니다. 괜찮나? 아니 우리 멤버들 반응은 어땠어요? 우리 보나 얼굴 딱 썸네일에 말해 뭐해요? 음하 언니 얼굴은 아 말해 뭐해? 말해 말모 말모죠. 말모 말모 은서씨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유림 노래 나왔다! 라고 클릭을 하실 것 같아서 언니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에 음악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아씨하고 은서씨하고 앞에 다 두 분이 나와서 무대 중앙에서 연습 많이 했습니까? 두 분이? 많이 하기도 했고 언니가 저한테 되게 의지하면서 센터를 잡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언니랑 많은 또 회의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파트도 사실 우리 은서씨가 엔딩 파트도 딱 라스트 시퀀스! 라스트 시퀀스! 어떻게 뭘 제일 신경 썼습니까? 엔딩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얼굴? 하하하하하하 중요하지! 네. 제일 중요하지. 아 그래서 연습 많이 했어요? 네. 북이업 이후로 엔딩은 또 처음이어서 그쵸. 맞아. 네. 그래서 북이업이랑은 조금 다른 성숙함의 엔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표정 연구도 했습니다. 표정 연구까지! 다양하게 연구했군요. 우리 연정씨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비눗방울 같은 이런 거는 어떻게? cg였나요? 아니요. cg 아니고 실제로 옆에서 해줬어요? 어? 불어주신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식으로 막 총으로 쏜 거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불어도 주시고 그 기계가 있기는 했는데 그렇죠. 기계.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뒤에 비눗방울이랑 같이 했는데 표정 연기를 할 때마다 얼굴에서 톡톡 터지니까 하하하하하하 그거를 참고서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아 참았구나. 그렇지. 아니 그래서 여러 번 촬영했어요 그러면? 여러 번 촬영하고 나중에는 비눗방울이 이렇게 머리에 터지면 졌잖아요. 한껏 띄워놨던 웨이브와 볼륨을 다 죽어서 다시 가서 수정받고 다시 오구멍을 했었어요. 진짜 인어공주가 될 뻔했네요. 네. 물거품. 어 물거품. 네. 물거품. 맞아요. 아 여러분 그게 짧지만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맞아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나중에 알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혹시 두 분은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요거 좀 어려웠다. 신경 썼다. 뭐. 어... 아무래도 저희가 몽환적인 컨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다르게 약간 매혹적이고 고혹적인 눈빛을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도 모르게 계속 아련한 눈빛을 카메라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그게 조금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 그리고 크로즈업이 조금 더 이렇게 막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맞아요. 그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는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되게 어려웠던 게 저희가 지금까지 찍었던 뮤비와는 다르게 국무보다 이미지랑 드라마를 더 많이 넣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퍼포먼스 그룹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국무를 거의 거의 되게 거의 제일 마지막에 엄청 오래 찍거든요. 국무를 근데 이번에는 짧은 시간에 준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국무를 줄이고 이미지로 가자 해서 되게 드라마를 많이 썼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막 표정 연기하고 나중에 졸리잖아요. 눈이 쿵푹쿵푹 감기는데 새벽에 이제 촬영하니까 새벽에 촬영하면 드라마 몽환적이어야 되는데 되게 졸려 보이고 아니 근데 인원공주 컨셉이니까 이번에 사실 드라마적인 요소를 좀 넣어줘야죠. 맞아요. 그래서 환상적인 뮤직비디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2위 공개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려요. 바다로 풍덩 빠지고 싶게 만드는 유피의 바다가 추억의 썸머송 2위에 차지했어요. 바다 흐르고 있습니다. 허각 정은지의 바다를 가끔씩 전해드리는데 그 곡의 원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신나는 곡이에요. 유피 바다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썸머송 2위 공개합니다. 듣는 순간 둠칫둠칫 리듬을 타게 됩니다. 트와이스 표 썸머송 댄스 더 나이 웨이 다시 할게요. 트와이스 표 썸머송 댄스 더 나이 더 웨이가 최근 썸머송 2위 차지했어요. 댄스 더 나이 더 웨이 이제 중독성 굉장히 강한 곡입니다. 트와이스고요. 우리 트와이스 나연 씨가 이번에 솔로 팝으로 솔로 데뷔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챌린지를 함께 했는데 이번에 은서 씨가 우리 신비 씨하고 비비지 신비 씨하고 서로서로 챌린지 해줬더라고요. 누가 먼저 부탁했어요? 부탁이라 보다는 같은 주에 컴백하는 걸 알고 솔직히 찐친이랑 맨날 연락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신비가 먼저 챌린지 우리 주고받자.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이루어진 챌린지였습니다. 혹시 비하인드 있습니까? 금방 촬영했어요? 금방 촬영하기도 했는데 아니 신비의 표정이 찐친과는 다르게 저희 다른 멤버들이랑 할 땐 되게 사랑스러운데 저랑 할 땐 엄청 약간 좀 시크한 5초 동안 정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 진짜 은서 씨는 막 귀를 무는 듯한 이런 표정을 해줬는데 그렇죠. 우리 신비 씨는 그냥 시크한 아마 찐친이라 더 그런 표정이 나왔을 거예요. 재미지만 뭔가 그 친구와 저의 다른 매력이 참 돋보이는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두 분의 우정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서 씨가 굉장히 발이 넓으시더라고요. 저요? 네. 신비 씨 말고도 영탁 씨랑도 하시고 민주 씨랑도 찍으시고 그거는 제가 한번 들이대봤습니다. 해달라고 해주실 수 있냐 한번 여쭤봤는데 감사하게도 해주셨어요. 은서 씨의 친화력이 좀 좋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연정 씨도 친화력이 좋은데 두 분 중에 누가 더 민입니까? 연정이가 아는 사람 많아요. 아는 사람 많아요. 연정 씨도 진짜 친화력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챌린지 저희가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나연 씨가 나연 씨도 전 참치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본인 셀카를 찍어가지고 멤버들 배경화면에 쑥 바꿔 넣어주는 거예요. 어느 날 배경화면 켜면 나연 셀카가 자기 휴대폰에 배경화면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돈이 많이 들어온데 이러면서 그래서 혹시 세 분은 배경화면 뭐로 돼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본인 셀카나 멤버들 셀카 돼 있는 분 있어요? 지금 확인하셨어요. 저는 뭐로 돼 있어요? 그래도 쏘루타소소랑 태양고 친구들이랑 찍었던 폴라로이드인데 오! 네네네 되게 웃긴 표정 이거 보여드릴게요. 물레 보여드릴게요. 안 돼 안 돼. 엽사 엽사 약간 표정 이루어지기 다 같이 그런 웃긴 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인어공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거 아무래도 안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배경화면을 잘 바꾸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뭔가 기분 좋아지는 사진을 한 번 해놓으면 저는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안 바꾸는 것 같아요.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가요. 저는 한 1년, 2년은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럼 뭐 쓰고 있어요? 저는 제 사진은 차마 너무 겉으로 봤을 때 좀 좀 그 말 하면 안 되겠나 재수없어 보일까 봐 그래서 저는 제 사진 없이 그냥 되게 노멀한 인별스타그램 감성 풍경 이런 거예요? 네. 그냥 꽃사진이랑 이런 복숭아 사진 같은 거 난 이런 게 더 별로예요. 아니 왜냐하면 뭔지 알죠? 저거 어머님들이 어머님들이 진짜로 어머님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 우리 엄마 배경화면 같은 거잖아 그래 꽃사진 꽃사진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 근데 연정씨는 이런 걸로 1년을 쭉 네. 약간 어머님 감성 있으시네. 그런 것 같아요. 바꾸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시차기가 아주머니를 했어야 된다니까 우리 연정씨 잘하는데 혹시 은서씨는 있어요? 은서씨는 본인 셀카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누구예요? 모델 캔달젠너 아 모델 좋아하는 분이라서 네. 배경화면 해놨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라스트 시퀀스 배경화면으로 하신 분이 아무도 없네. 저희 다 뭔가 본인 셀카로 해놓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여행 다녀왔던 사진이나 내 사진이어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기분 좋은 사진들을 해놓지 멤버 중에 자기 셀카를 해놓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곧 생일이 다가오니까 우리 연정씨도 그렇고 이제 보나씨도 생일을 재밌게 보낸다면 뭐 그런 사진으로 나중에 배경화면 네. 좋아요. 네. 그리고 또 LA 가시면 풍경증 그럼요. 그럼요. 연정씨 그 풍경 한 1년 쭉 또 1년 가네. LA 곳으로 1년 가나요? 네. 아니면 LA 바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참 생일 얘기 나와서 생일인지 얼마나 8월에 생일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뭐 생일 문화라는 게 있나요? 우리는 생일에 뭐 이런 건 한다. 저희는 아무래도 그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 생방송 있잖아요. 브이 앱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생일 문화인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어요? 연정씨. 저는 브이 앱 라이브? 말해주세요? 네네. 저는 공식적으로는 브이 라이브로 팬분들과 팬분들과 우정분들과 같이 스토크 타임을 갖고 싶고 비공개적으로는 저 요즘 너무 자연이 좋아서 엄마 제가 왜 그럴까요? 배경화면도 그렇고 되게 자연이 좋아서 산이나 바다에 가고 싶어요. 아 그래? 생일날.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엄마 마음이니까 나는 알잖아요. 산이나 바다에 가고 싶은 맘은 알겠는데 가면은 혼자는 못 보내. 위험해서 안 돼. 멤버 중에 한 명 한 분 같이 갈 수 있어. 누구 가고 싶어요? 아 멤버랑 가야 된다고요? 누가 가줄 것 같아요. 되게 싫어하네. 멤버랑 가야 된다고요? 갑자기 못 고르시는데요. 잠시만요. 가줄 것 같은 멤버를 골라요. 저는요. 은서씨 딴 데 보고 있는데 은서씨는 이미 포기하신 거예요. 저는요. 일단 그런 데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잘 찍는 친구. 엑시 언니랑 가고 싶은 게 엑시 언니 필름 카메라 중에 진짜 좋은 게 하나 있거든요. 저희를 찍어주는데 진짜 너무 색감도 예쁘고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꼭 갖고 와달라고 해서 언니의 필카로 저의 그 풍경과의 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일을 시키겠다. 너의 리즈 사진을 하는 거 맞죠? 생일이잖아요. 생일이잖아요. 생일이니까 엑시 언니가 하나 생일 선물해주는 거지. 저희 사이에서 엑시 필름이라고 되게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야 또 배경화면 1년 쓰거든요. 엑시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나씨는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신기하게도 데뷔하고 나서 해외에서 생일을 맞을 때가 많았거든요. 네네네. 이번에도 이번에도 해외에서 LA에서 맞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언니 재밌을 것 같아. 이때까지는 해외에서 맞기는 했는데 대부분이 비행기 안에서 뭔가 들지 못하는 애매하게 비행기에서 맞을 때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LA에 도착해 있거든요. 재밌겠다. 은서씨 완전 난리 났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은서씨가 연정씨 생일할 때는 시큰두각이 완전 난리 났어. 해외 가니까 생일파티 하려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연차도 좀 달라졌고 어떻게 미제 케이크로 한번 미제 케이크로 한번 축하를 진짜 거기까지 갔으니까 잊지 못할 생각이 될 것 같네요. 약간 미제 케이크로 한번 해줘요. 한번 초 불어주고 너무 재밌겠다. 그때도 엑시필름으로 사진 하나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겠다. 파리파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추억의 썸머송 1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노래는 세대별로 리메이크할 정도로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최고의 듀오, 듀스의 여름 안에서 가 추억의 썸머송 1위 차지했어요.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같은 시간 속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여름 벨벳이라는 수식어가 탄생하게 된 노래죠. 레드벨벳의 빨간맛이 최근 썸머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HA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오이. 연정 씨 오랜만에 진짜 연정 씨도 러브게임 오랜만에 함께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매번 이렇게 오면 시간이 너무 금방 가갖고 한 30분 됐나 싶었는데 벌써 마무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못한 얘기 있어요? 일단 라스트 시퀀스 저희 컴백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또 미담을 얘기하자면 컴백 당일날 소연 언니께서 저한테 개인 메시지로 축하한다고 컴백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줘서 너무 감동이었는데 이렇게 러브게임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마 러브게임에서 가장 음악이 먼저 나갔을 거예요 데뷔하자마자 그날 당일에 저희가 바로 음악을 걸었기 때문에 은서씨 오늘 못한 얘기 있어요 못한 얘기는 일단 라스트 시퀀스도 시퀀스지만 연정이 뮤지컬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불시착 여러분 사랑의 불시착 서단역의 유연정 배우입니다 여러분 저희 연정의 막내 연정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남은 우주소녀의 활동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우리 보나씨 저도 언니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드라마 때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와서 홍보를 조금 해보자면 라스트 시퀀스 네 아직 활동이 남았으니까 예쁘게 활동할 테니까 저희 우주소녀와 함께 핫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요 여러분 네 보나씨 엔딩에 윙크 안되면 하트 타이트하게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정 따랑해요 귀엽게 카메라 보고 마무리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공식 멘트 있잖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우정아 우정해 안녕 안녕 우정해 안녕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박소연의 러브게임 아멘